드디어 저희도 저희가 먼저 다가갈 줄 알죠? 저에게 먼저 아티스트를 오는 그런 날이 왔어요. 염색하신 거예요? 가발인지 의심하셨거든요. 동백고 끝나가니까 의심 받으신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어? 문명특구가세요? 언어 체력이 사랑하잖아. 언어 체력이 사랑하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명특구. 제가 오늘 골짝둠 찢어. 이외로 나눠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우리 것들한테 이렇게 관심 주고 V라인에서 섭외해주고 골짝둠 불러주고 우리 것한테 이렇게 돈 쓰고 시간을 쓰고 조봉을 하다니. 제 겸손이 비덕이 아니에요. 얘들아 너네 일해라. 얘들아 지갑 좀 열어라. 너희가 휴가가 웬 말이니 너희 아직 부족해. 더 알바하고 더 일해서 휴가가 웬 말이야. 언니 울라 맛있어. 야 너 당 수추 올라가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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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봐. 울라 맛있어. 언니 울라 맛있어. 울라 맛있다고. 어디라고. 나 지금 세 개 먹지 않았어? 그래도. 울라 맛있어. 야 너 당 중독이야. 대지씨 몇 살이에요? 대지씨 몇 살이에요? 대지씨 몇 살이에요? 언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 진짜. 저 치면은 조금 이렇게. 에이 걸. 헤이 유겨 걸. 쌍강오류부고 유시대요. 재밌다 연예인 놀이. 저희 브라운 라이브 걸시잖아요. 줄여서 브라걸. 앞에 기사님이 눈으로 웃으시는 게 보이는데. 피자마자. 라이브만 고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라운 라이브 걸스. 1집. 첫 번째 트랙은 유겨 걸. 저는 제르샤고요. 브라걸의 야인입니다. 야인. 야인. 대상 속에 남았지. 대상 속에 남았지. 대상 속에 남았지. 야 해. 야. 한다 나갔나. 조롱병 챔피언 MC. 세. 세. 아. 드디어 고척도 유성인가.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스태프신가요? 레디 알바입니다. 맞다. 맞다. 제가 레디 카페 위에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언제쯤 이 고척도에서 본 무대를 할 수 있을지. 좀 예상해 주세요. 내년 2월. 내년 2월. 내년 2월. 내년 2월. 내년 2월. 하겠습니다. 오늘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 있으세요? 내년 2월. 내년 2월. 내년 2월. 내년 2월. 내년 2월. 내년 2월. Crow 210. 고척 스카이동 별거 아니네. 아. 엔시티 mi. 엔시티. 보고 있나. 엔시티. 활동 중 가장 해보고 싶은 거. 고척도. 고척도 이거 어려운데. 왜요? 선배님들 저희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꿈은 크게 가져야죠, 네. 네, 오늘 제가 아티스트를 만나러 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저희도 저희가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저에게 먼저 아티스트를 오는 그런 날이 왔어요. 제가 원반인이라서 레드카펫을 반씩밖에 못 본댑니다. 우리 브이라이브 담당자분이세요. 1년씩. 이제 브이랑 같이 뭐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연락을 원? 전화를 안 받으시고 원 휘 쉬세요. 자, 그럼 오늘 파이팅 하시고. 네이버 나우 리슨 투 마이 헐 빛.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헐 빛하게 만들고 싶은 호스트 제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누가 오냐면요. 여러분 누가 오게 해요. 네, 어떻게 말씀드리니까? 네, 지금 봉인 씨가 도착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 우리 봉인 씨. 제가 꼭 누명특급 인터뷰로도 만나뵌 적이 있어요. 아들아지는 상상의 베이베. 아, 멀리서 지금 누가 오는 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오, 멋있게 와 보셨네요. 증장을 입으셨어요. 정장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뵙네요. 네 기억하시죠. 네. 올린 차일드의 보민입니다. 남다디 남다디 씨라고 그때 해가지고 아주 좋은 별명을 얻어주셔가지고 우선은 염색하신 거예요. 가발인지 의심하셨군요. 너무 빨개 하셔가지고 저의 진짜 머리입니다. 보민아 누나랑 4살 차이인데 그 대사 한 번만 해줘다. 하나 둘 셋. 우리 겨우 4살 차이요. 이제 지금 보민 씨를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1년 만이죠 거의. 근 1년 만에 이제 제재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보민 씨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희도 더운가요? 네. 아우 갑자기 더워지네요. desk 4살 차이가 아씨craft 한 번만 더 permit sue fark이 말 individ or something 아álly 반浴的話 여러분들 다 많이 놀랐을 텐데 제가 사실 여기 일하러 왔어요. 네 먹고 사라야죠. 저랑 이제 어깨를 비등하게 겨눌 수 있는 겨를 수 있는 우리 스타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간 재미처럼 한번 짭 짭 해 보겠습니다. 딱 반만 여기까지만 제가 고척 son Od espero 제가 반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반이 처음 봐요. 해가 뉘엿뉘엿 지네. 나는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좋아 보인다. 여기 뭐 하나봐요. 여기서. 뭐야 누구야. 가도 되는 거야. 나 가도 되는 거야. 나는 반은 연예인이니까. 좋아 하시면 안 되세요. 좋아 하시면 안 되세요. 저 안 돼요? 안 되세요. 왜요? 안 되세요. 제가 반은 연예인이거든요. 진짜 일 열심히 하시네요. 진짜 짜증나. 아니 여긴 있어도 되잖아요. 제가 뭐 어디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웃상이면 단주하나. 나도 웃상이야. 웃자. 지금 이곳은요 여러분. 고척동 골드카펫 행사 백스테이지 인데요. 많은 우리 아티스트분들이 대기실에서 나왔다 들어간다. 나왔다리 들어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저희만의 자체 레드카펫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데이시. 데리미 안녕하세요. 어머나.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나 사랑해 눈이 원하이야. 나 사랑해 눈이 원하이야. 너의 눈 속에 새해 역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저희 촬영을 왜 막으세요? 왜이죠? 지나간 것 뿐. 저희 촬영이에요 지금. 왜 데이시가 들어오셨나요? 진짜. 사랑해 눈이 원하이야. 제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해요. 내가 지나간 것 뿐이에요. 우리 촬영에 난입을 하셨네 갑자기. 우리 매니저분께 잠시. 고척도에서 유격을 한 번만 부르자. 유격은 솔직히 근데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니까. 이리 와주세요. 저희 브라운 라이브 걸스라고.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시겠어요? she- 고민하지만 유교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여기서 뭐 봐요? 말 먹어요? 여기 왜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시상자로 왔어요 무겁다 저는 못 가는데 시상자로 왔어요 어떻게 하면 시상자로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동매꽃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동매꽃 끝나가니까 열심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연예인이 너무 귀엽다 실력말로 테스트는 메이비 시스는 얼마 전에 본동 포즈 사과 맛있게 먹고 시상 잘하고 가요 아유 감사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저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반가워요 왜 자꾸 촬영해야 돼 나 제가 팬이에요 제가 먼저 팬이에요 제가 팬이어서 아니 진짜 제가 먼저 인터뷰했죠 아니 너무 고우시다 휘어보니까 고우셔 고우셔 근데 빨간머리 제가 원조한다고 알아요 우리 회사 왔을 때 다들 전주 알았대요 보고 알겠습니다 운명특스 난 사랑해 신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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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진짜 네 우리 구기원 댄서님 찍고 신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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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반인의 고척도움 진출을 찍으러 갔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저기는 못 들어간대요 속에 우리 엔시티도 아 우리 선배님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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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빛을 뻔했어요? 누구잖아? 생방송 SBS 인기가요 저도 어제 떨려가지고 사실 잠을 잘 못 잤는데 오늘은 떨지 않고 진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갈게요 곧 찾아갈게요 이 시간도 갈게요 SBS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아 쓰잉해놔 살얼음겠지 살얼음겠지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아이씨이 이넘 아이씨이 이넘 아이씨이 샤리투박 엄마 샤리투박 엄마 샤리투박 엄마 진짜 알아내서 데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희가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되네요 네 네 네 아 예 본식 시작해야 되거든요 아 본식이 시작되나요 아 어차피 지금 다운 6시에 여섯시에 여섯시에 제가 여섯시에 갈라고 했어요 네 갈라했어요 원래 원래 아 진짜 우리가 본식 때문에 간다 치자 우리 응응 얻다 치자 치자 좀 나와주세요 제 거거든요 진짜 어이없어 I see that I see 채령이가 저 아는 거 봤죠? 저 퇴근할게요 이제 아 진짜 귀찮다 귀찮아 연마인의 삶이라 아 내가 진짜 쫓겨났다 치자 치자 나 원래 갈라 했어 알지?